공부는요. 이게 실전 팁입니다. 이치는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전 팁은 지금 여기서만 잘할 생각만 하셔야 돼요. 생각을 앞뒤로 뻗어나가게 하지 마시지. 지금만. 지금 잘하시면 된 거예요. 스스로한테 보상을 해 주세요. 너 잘하고 있어라고 꼭 격려를 해 주세요. 지금 잘하면. 지금 잘하면 된 거예요. 늘 지금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. 지금만 잘하자라고요. 오늘만 잘하자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지금만 잘하자. 오늘만 잘 살자.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자. 오늘만 잘하자는 마음이 편하듯이 지금만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사시지 않으면 우리가 염 관리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. 내 의지대로 관리되지 않아요. 생각은. 부처님 마저도 생각은 네 의지대로 안 되지.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니야.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대로 관리합니까? 안 돼요.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지 맘대로 해요. 내가 조금씩 흐름에 내가 조금씩 관여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돼요. 근본적으로. 그런데 어떻게 내가 관여할 수 있느냐. 몰라 해버리시던가 양심 해버리시면요.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 생각을 통해 견성을 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통해 양심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. 그 생각을 통해 나무아미탑을 부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찰나 찰나 간여함으로 쓰면 간연할 수 있어요. 생멸하고 하는 걸 내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데 간연을 할 수 있어요. 방향을 살짝 살짝 바꾸는 건 가능해요.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바꿀 수 있어요. 근본적으로 선의 방향, 악의 방향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. 그거 이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선의 방향으로 계속 트시려면 별일 없으면 몰라 계속 때리시고요. 틈날 때마다 몰라 하세요. 아버지 하세요. 아버지 만나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.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. 그래서 양심 그건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거고 아버지 그러는 건 지금 이 순간 아버지를 느끼고 싶다는 거고 이 두 가지 마음만으로 딱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셔서 그래서 매 순간 몰라 아니면 자명, 자명한가 물어보시던가 몰라, 감사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잡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게 몰고 가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두고 두고 후회 없는 생각이 되게 잘 정리를 해 주시던가 생각 정리를 해 주시던가 생각 자체를 날려버리고 참나로 들어가시던가 그거는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저도 그걸 할 줄 안다는 거지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. 그렇게 살면 제가 이렇게 안 살죠. 늘 이렇게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근데 계속 교통정리를 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. 몰라, 자명, 몰라, 자명 이래 가지고 끝없이 이 두 개의 검을 가지고 계속 요리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. 좋아, 자명, 자명. 이제 저게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.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더 했어요. 제가 가고 있는 게요.